월드와이드 K-POP 채널, 원 더 K 수윗스타의 오븐 라디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두 눈은 반짝반짝 입꼬리는 실루실루 어깨는 덩실덩실 안녕하세요 오븐 라디오 수윗 메인 DJ는 바로바로바로바로 저 보라입니다 네 신속하고 알찬 오븐 만들어드릴게요 오프닝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혜린양? 네 SNS 정현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왕 저희 다음주에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서 댄스 경연 대회를 하거든요 2학년 13박 꼭 이기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네요 으쌰아 으쌰 으쌰아 이런거 아니더라? 거의 다 비슷한거 같더라 죄송한데 몇년도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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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무조건 이길거야 네 여러분은 지금 뭘 입어도 퇴근하는 시스타의 보이는 라디오 오븐 라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아껴주는 팬들 전화번호를 알게 된다면 주다 떨고 막 어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거 그런거? 네 난 나중에 친구처럼 진짜 친구 할건데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 팬콜라 시간이에요 와우 팬콜라? 그럼 첫번째 통화 해볼까요? 혜현우님한테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노래하고 나 혼자 영화보고 합니다 굉장히 우울하신 분이에요 네 저희 시스타가 활력을 좀 부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스타 보라입니다 어? 진짜요? 네 맞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대구 사는 태현우요 아 네 컬러링이 저희 노래더라구요 당연하죠 네 효린의 첫 솔로 타이틀곡 이름은? 아 긴장돼서 기억이 안나 아 꽃게춤 모르냐고요 꽃게춤 아 긴장돼가지고 3 2 1 아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파이 마지막으로 효린양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솔양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시스타요 네? 시스타입니다 아 대박사건 시스타? 네 시스타 보라입니다 믿어비 E.S.T. 시스타? 네 대박사 어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군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27살 황찬솔이라고 합니다 한 번째 질문 효린의 생일은? 1월 11일 안그러세요 두 번째 질문 시스타 유닛 그룹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시스타 나이스인 효린 보라 세 번째 질문 소유 씨의 제주도 방황이 좀 듣고 싶은데요 벤토롱 또또 타띠 후루룩 두릅 잡스 향 뭐라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시현이 없네요 저희가 이제 너무 급하게 오니까 네 이번 주 일기예보 보고 가실게요 네 시스타의 주간 일기예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스타의 터치머바디의 강력한 돌풍으로 바디를 촉촉하게 적셔줄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머리, 어깨, 무릎에서 열기가 일어날 만큼 후끈한 폭염이 예상되어 오니 시스타의 시원한 여름 노래 들으며 단단히 더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 주의하세요 이상 시스타의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어요 선상 연기자 네 네 이번 코너는 다파라치 코너입니다 다파라치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 다파라치여라 네 다파라치는 걸그룹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대해 거침없이 짤없이 파헤치는 시스타의 썰점 코너랍니다 이거 무덤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밌을 거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왠지 저희 팬들이라 굉장히 좀 센 질문들이 올 거 같은데 권연희님이 언니들은 사이즈가 다 44인가요? 하셨는데 여기 44 다더미밖에 없지 않아요? 나도 44야 그럼 44예요? 지금 44 지금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누가 44, 55 이렇게 지금 라즈로 하잖아요 요즘엔 그렇죠 저는 그럼 55인 거 같습니다 네 4444 반 이렇게 김재환님이 걸그룹은 주로 무엇을 먹나요? 라고 하셨는데 다 다 먹습니다 배고프면 다 잡식이에요 다 먹어요 한 번 살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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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에 대한 환상 진짜 많잖아요 일단 걸그룹의 숙소는 먼지 한 톨 날리지 않는다? 너 먼지 한 톨 없었잖아 먼지 한 톨은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한 편이었어요 다 오늘 다 파라치 하면서 우리 이미지 너무 탈탈 털린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도 사연 하나 소개해 주셔야죠 네 레이첼 황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크라잉 신청합니다 시스타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특히 효린씨께서 직접 가사를 쓰기도 한 곡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노래 들을 줄 아시네요 크라잉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만나요 komme amin 크라잉 어휴 몰라 크라잉 message bm